또 매니저로 일할 때 그때는 거의 수업배놈들 마지막 통연 즈음에서 같이 반영을 하고 제가 오피닝으로 공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무대에 서고 클럽방에서도 서니까 관계가 유량하고 오늘 또 같이 산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 때문에 형이 제가 할 매트까지 다 해버리시면 되지만 아 그래요? 가만히 있어 조물씨 가만히 있어 또 손 들고 있으네요 자 그럼 와이킹 하겠습니다 와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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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 마린의 연인이 돼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무한이 닮아요 내가 단행을 털어도 당신은 용서해줄 것 같아요 내 안의 형편은 없어요 당신과 보고만 싫대요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려도 당신은 조용히 웃고 말겠죠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자고도 아니죠 내가 무슨 짓을 했고 당신은 진심을 알 수 없어요 그대는 그대는 마린의 연인이 돼요 한 번 더 그대는 그대는 마린의 연인이 돼요 다른의 연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무한이 닮아요 내가 발전을 털어도 당신을 신고할 것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단곡 김연사! 존나고스란전 라테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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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